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저희 세븐틴이 제7회 톱10어워즈에서 미국지역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캐럿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인 만큼 더욱 의미가 뜻깊은데요 네 맞습니다 톱10어워즈에서 4회부터 7회까지 총 4번의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캐럿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에는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희 세븐틴 감사합니다